안녕하세요 장난감 황제입니다 자유폰 창고 싱거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장난감 황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천명도파 이벤트 바로 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시작한지 아직 어 한 8개월 7,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저 혼자였고 또 아무도 안 봐주시면 어떠나 했는데 한 명, 두 명 되더니 어느새 이렇게 천명이 넘었었습니다 전 너무 꿈만 같고 너무 신기한데요 이렇게 제가 천명 넘게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신 것은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 이벤트를 어떻게 참여하시냐면요 예전에는 세 가지 썼잖아요 여기 있는 빙고 게임으로 선발할 1번부터 90가지의 숫자 90가지의 숫자 중에 자 한 가지만 적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슬래시 하고서 제가 리뷰했으면 좋겠다는 장난감 자 장난감 한 가지만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건 안 돼요 앞으로 리뷰해줬으면 하는 장난감 성인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거나요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정말 속상해요 음 그 다음은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앞으로 더 좋은 리뷰를 여러분이 원하는 리뷰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좀 많이 좀 자 본인이 자 보고 싶은 리뷰를 한번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는 1부터 90가지의 숫자 중에 한 개 그리고 자 장난감 강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장난감 한 개 그 한 개 그 두 가지만 적어주시고요 자 방식은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각각 달아놓을 겁니다 1번 어 아톰 2번 메탈로브카 3번 피카츄 컬렉션 4번 어 롤링하트 5번 자 사이가 피규어 6번 독수리 오영재 가면 로비기 세트 이렇게 해서 각각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댓글 밑에다가 자 받고 싶은 선물 밑에다가 댓글 밑에다가 그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쉬워요 오히려 더 전보다 간단해졌습니다 자 워낙에 어 댓글 써주시는 신청해주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선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 롯데리아 아톰 어 피규어 블럭 피규어입니다 자 이 아톰은요 자 그때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한정판에도 할 수 있겠죠 자 레고하고 호환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메탈로브카 메탈로브카라고 해서 자 이 로봇이 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자 이 로봇이 아주 멋있는 차와 노스로 변신한답니다 자 둘 다 새거에요 자 세 번째는 자 피카츄 컬렉션 포켓몬스터 피카츄 컬렉션입니다 제가 얼마전 리뷰했었잖아요 자 이 제품 새거로 보내드릴건데요 자 이 제품이 나온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 새거인데로불구하고 먼지나 또는 곰팡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뜯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약간 상태가 조금 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만 자 신청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 영광의 레이서 보라메 프라모델 자 보라메는요 자 애니메이션 나왔던 그 프라모델이잖아요 태압으로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자 손 놓으면 앞으로 쭉 나간답니다 추억의 프라모델이죠 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자 프리큐어 롤링하트 롤링하트라는 프리큐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소녀로 마법소녀로 변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실제 변시는 못하고요 말이 그렇단 거예요 자 여기다가 건전기를 넣고 돌리면은 소리와 함께 불빛이 번쩍번쩍 난답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섯 번째는 자 가멜라이더 RHS 사이가 피규어 저도 이걸 리뷰했었는데요 자 이 사이가 피규어 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덩치도 크고 아주 뒤에 어 보진도 있어요 뒤에 비행하는 어 비행하는 그런 것도 매달고 있답니다 아주 퀄리티 좋은 피규어죠 자 일곱 번째로 독수리 오용제 가면 세트 자 독수리 오용제 어 가면 무기 세트입니다 너무 커서 제가 이 어 이 이벤트 리뷰를 어 이거로밖에 세로로밖에 찍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너무 큽니다 자 어 쓸 수 있는 가면과 여러가지 어 벨트 총 칼이 같이 들어있는 커다란 장난감입니다 자 이것도 새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방식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제 구독자인 분만 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아닌 분은 자 참여를 하셔도 자 적용이 안되니까요 자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기간은요 오늘이 어 2015 2016년 2016년 어 2월 28일이니까요 일요일이에요 자 2주 후인 2016년 3월 13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자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기는 빙고게임기를 돌려서 공정하게 추첨해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요 자 지난 어 한 달 동안 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활발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께 자 열심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난감자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